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과 동시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지역은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전남에서는 어촌마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첫 소식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중학교. 학교 관계자가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첫날부터 학생들 감염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하루 만에 학생 6명이 확진된 뒤 학원과 가족을 통해 다른 초중고교 학생으로 번졌습니다. 미역 포자 작업장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온 금산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섯 동안 관련 확진자가 70명을 넘었는데 심층 역학조사 결과 경기 부천의 확진자가 지역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도양읍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인근 마을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KBS 뉴스 손주입니다. KBS 뉴스 손주입니다. KBS 뉴스 손주입니다. KBS 뉴스 손주입니다.